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교재에 문제 참조하셔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작업은 세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A3부터 G11 영역에다가 문제 제시된 데이터 참조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H1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세일 스타일을 제목 1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4개의 영역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같은 서식이라면 첫 번째 선택,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 선택해서 서식을 지정합니다. 다음 세 번째 D4부터 D12 영역에 대해서 백분율 스타일로 지정하는데요.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 분량 눌로 이름을 정의한 다음에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F4부터 F13 영역에 대해서는 사용자 지정 형식을 지정하는데 천 단위 구분 기호도 표시하고요. 천의 배수로 표시하래요. 그럼 천의 배수로 표시한다는 거는요. 뒤쪽에 있는 동그라미 개수 1, 10, 100 세 자리 동그라미 3개를 생략하고 숫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천의 배수, 천으로 나눴을 때 값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0의 3개를 뺀 다음 9,800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하고 천 개를 붙여서 공백을 채워서 오른쪽 맞춤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테두리와 H13의 대각선 테두리에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엑셀 예제 파일 같이 보면서 또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A1부터 A7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문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홈 탭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다음은 셀 스타일을 제목 1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에 가셔서 제목 1 선택합니다. 다음은 A4부터 A6 누르시고요. 컨트롤 기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 그 다음 A10부터 A12, A13부터 D13 영역을 선택합니다. 같은 서식을 적용할 영역을 첫 번째 선택,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기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홈 탭에 오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D3부터 D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백분율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신 다음 셀 서식 대화 상자에 표시 형식의 백분율 클릭하시고 소수 자릿수를 1로 지정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D4부터 D12 영역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요. 불량율이라고 입력하시고 한영키 눌러서 이름 정의하시고 엔터 누르십니다. 이름 정의를 오타가 있거나 범위가 잘못됐거나 이름 정의를 다시 하고자 할 때는요. 수시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 클릭하시고 이름을 정의하셨던 거를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범위 정하셔서 새롭게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잘못 정의하셨을 때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탭에 가셔서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F4부터 F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형식을 지우신 다음 천 단위 구분교효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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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또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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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을 입력하시고 입력하시면 천 단위 구분교효를 표시할 수 있고요. 뒤에 0의 개수 우리 심표 뒷자리에 있는 심표를 기점으로 뒤에 있는 숫자 1000을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심표 한 번만 넣어주시면 뒤에 있는 0의 3개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 1000개를 붙이시는데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시고요. 1000개라고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보셨을 때 한 칸의 스페이스 안 띄셔야겠다. 여기 표시 예에 보시면요. 1000개, 숫자 바로 옆에 붙여서 1000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심표 다음에 1000개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 번 누르시면 이렇게 뒤에 있는 0의 3자리 생략하고요. 천 단위 구분교회 들어갔고요. 1000개라고 표시가 되는데 문제에서 공백을 채워서 오른쪽 맞춤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한 번 범위 정하시고 셀 서식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의 형식에다가 별표 입력하시고 한 칸 띄워주시면 별 뒤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겠습니다. 공백을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한 번 눌러주시면 오른쪽 맞춤으로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든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A3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음은 H13 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테두리에 가셔서 대각선 방향 왼쪽 오른쪽 각각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셀 서식 5문항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외부 데이터 가족인 문제입니다.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에 A3부터 F11 영역에다가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A3 셀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족의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예제 파일 거래처.txt 파일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클릭합니다. 텍스트 파일은 구분규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구분규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 한 번 클릭하시고요. 기본 탭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시고 문제에서요. 연락 현황은 제외하고 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연락 현황 열을 선택하시고요.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시고 마침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A3 셀부터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다시 클릭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거래처.txt 파일에 작성된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 가져올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세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 1에서 수업 출석이 3회 이상이면 이수, 그 애는 공백을 이수 여부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출석이 되어 있다면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예제를 한번 볼게요. 표 1에 수업 출석에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출석이라는 겁니다. 출석이 3회 이상이면 이수라고 표시한대요. 문제에서 카운트 if 함수가 아니라 카운트 블랭크 함수가 되어 있네요. 그럼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통해서 일단 공백의 개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f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카운트 블랭크 그 다음 b4부터 e4까지 선택하고 가로잡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블랭크의 개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또는 두 개 그 다음에 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0의 결 그러니까 카운트 블랭크의 결과가 0이라는 거는 다 4번 다 출석을 했다는 거고요. 카운트 블랭크가 하나라고 하면 3번 출석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3회 이상 출석이 3회 이상이다 라고 조건을 주셔야 하는데요. 카운트 블랭크를 통해서 구한 값이 1이거나 0일 때 결론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이수라고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요 카운트 블랭크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셨는데요. 그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수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가로잡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볼게요. 합계 순위가 1이면 1이 2면 2이 3이면 3이 나머지는 공백으로 순위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는 랭크점 avg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하실 거고 인트함수가 있습니다. 순위가 동점이 있을 때 이제 .5로 순위가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인트함수를 통해서 정수로 바꿔주실 거고요. 추주함수를 통해서요. 순위가 1이면 표시할 거 2, 3등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이제 공백으로 표시하는데 1등, 2등, 3등은 추주함수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공백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커서를 M3에 갖다 놓으시고요. 일단 순위를 구할게요. 랭크점 avg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합계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 방향키도 안되시면 L3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신표 그 다음 본인을 포함해서 선택이 안되시면 밑에서부터 쭉 드래그 하시고요. L3부터 L12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보통의 큰 숫자를 가지고 순위를 구할 땐 내림차순 순위를 구합니다. 내림차순은 생략할 수 있고 아니면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첫 번째 합계는 1등입니다. 라고 숫자 1이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더니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점인 경우 표시가 되는데요. 우리는 추주함수에다가는요. 소수점을 넣지는 않아요. 1, 2, 3, 4, 4, 5 정확하게 숫자 정수를 넣으셔야 되니까 인터함수를 통해서 지금 구한 값을 정수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다가 int 입력하시고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좀 나열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라고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서 신표 그 다음 1등일 때 2등일 때 3등일 때 직접 쓰셔도 되는데요. 함수삽입이라는 도구를 누르시면 추주함수에 함수 마법사 창을 띄울 수 있고요. 랭크를 통해서 구한 값이 숫자 1이라면 우리는 1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2위 3위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입력하실 때 하나 입력하고 탭키 하나 입력하고 탭키 눌러서 3등까지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값이 1등, 2등, 3등에 해당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데요. 나머지는 value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오류가 표시가 되는데 공백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해서 if-error 함수를 통해서 공백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error 라고 입력하는데요. 조금 전에 구한 값에 오류가 있었습니까? 맨 끝에 가서 신표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표 3에서 박스 재고를 일 사용량으로 나눠서 일수와 나머지를 문제 형식처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수는 정수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가로로 묶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로 표시하기에서 인터 함수 쓰실 거고요. 나머지를 구하기에서 mod 함수 쓰실 거고요. 가로 열고 닫기는 m%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표 3에 이 17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합니다. 왼쪽에 있는 박스 재고 1500개를 하루에 85개씩 사용한다면 며칠을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값을 구해 보시면 숫자 18로 표시가 되는데요. 사실 셀 서식 가서 일반으로 확인해 보시면 확인하시면 17.6470 이렇게 소수 자릿수로 값이 구해집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며 마찬가지로 박스 재고를 1 사용량으로 나누었을 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정수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호 다음에다가 int라는 함수 입력하시고요.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몫을 정수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일수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열고 가로 여는 작업 되겠죠. 다음 가로 뒤에다가 다시 함수를 연결하겠습니다. MOD 함수를 통해서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박스 재고를 일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나머지 또 구해졌고요. 끝에 가서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산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에서 지정코드와 코드표를 이용하여 지역 영역에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코드에 세 번째 문자가 E면 강동 W면 강서 S면 강남 N면 강북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정코드의 세 번째 문자부터 추출하겠습니다. K17에 컷을 갖다 놓고요. 중간에 있는 글자 하나를 추출하겠습니다. 지정코드에 가서 세 번째 신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지정코드에 세 번째 있는 문자를 찾아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값을 코드표에 가서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코드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등호 다음에 VLOOKUP 이라고 입력하시고 미드함을 통해서 구한 값을 코드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에 가서 값을 찾아옵니다.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넣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 함수가 여러 개가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 중에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중간에 한 글자 추출할 거니까 미드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대리전명이 강남 지점에 해당한 스마트폰의 평균을 내림하여 내림한 다음 라운드 다운 쓰시면 되고요. 평균을 구할 거니까 D-Average 함수 쓰실 거고요. 소수의 한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점을 강남 지점이라고 조건을 쓸 건데요. 대리전명이 강남 지점이라는 조건 선택하시고 Ctrl-C 눌러서 Ctrl-V 조건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C42 셀을 커서를 갖다 놓고요. 조건에 만족한 평균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선택하시고 쉼표 우리는 스마트폰의 판매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C29 셀에 가서 조건은 대리전명이 강남 지점이라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림하여 소수 이하 한자리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등호 다음에 다 커서 갖다 놓고요. 라운드 다운 쓰시고 맨 끝에 가서 신표 소수 이하 한자리 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수 이하 자릿수 한자리 숫자 1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내림해서 소수 한자리 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정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 하시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경기도 아파트 거래 현황 표에서 규모를 대형 중형 소형 으로 정렬 하고 동일한 규모라면 세대수의 색깔 RGB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렬 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규모를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목록 항목에다가 대형 입력하시고 엔터, 대자가 틀렸다. 대,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되고요. 대형, 중형, 소형이라고 입력하시고 추가를 클릭하신 다음 처음 추가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선택하시고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면 첫 번째 규모 필드에 가서 대형, 중형, 소형을 가지고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셨고 기준 추가 눌러서요. 두 번째는 세대수를 선택하는데 값이 아닌 셀의 색깔을 가지고 셀의 색깔은 RGB 해당한 값을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데이터 정렬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는 목표값 찾기입니다. I14셀의 값이 되려면, 문제 제시된 값이 되려면, 이익률이 있는 H16셀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I14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찾는 값에다가 문제 제시된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1, 1, 2, 동그라미 입력하시고, 1, 2, 3, 1, 2, 3, 0의 개수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값을 바꿀 셀에다가는, 문제 제시된 H16셀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문제 제시한 값을 찾았습니다. 값이, 이익률이 좀 바뀌어 있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의 두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매크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A2부터 C17 영역에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테두리라고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고, 단추에다가 매크로 연결하는데, 이 단추는 E2부터 F3 영역에다가 만들라고 되어 있고, 텍스트를 테두리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개발도구에 가셔서 컨트롤의 삽입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E2부터 F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알트키 눌러서 드래그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테두리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기록을 클릭합니다. A2부터 C17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에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단추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클릭하신 다음에, 텍스트는 테두리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에다가 매크로 연결하실 거고, E5부터 F6 영역이고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입니다. 그래서 A2부터 C2 영역에 대해서 채우기 색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서식을 적용합니다. 텍스트로 서식이라고 설정하실 거고요. 그러면 삽입에 도형에 사각형에 두 번째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E5부터 F6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바로 입력하시고, 도형에다가는 미리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기록 버튼 누르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A2부터 C2를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서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녹색의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굵게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녹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매크로 기록과 매크로 연결까지 작업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5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데요. 행과 열을 전환하고요. 차트 제목은 B2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 갑축을 값을 거꾸로 표시하고요. 주 단위는 2000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6번, 그림 영역의 채우기 색깔은 질감 양피지, 현역의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고, 흰색의 배경 1로 되어 있고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의 너비를 2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타 작업 다시 2번, 차트 작업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일단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행렬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B2셀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수식 입력 줄에 가서 B2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은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주 단위를 2000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스타일을 문제에서 스타일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스타일 6번이라고 표시되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채우기 색깔입니다. 채우기 밑 선에 가셔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채우기에 가셔서 질감에 가셔서 좀 더 화면을 올릴까요?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 그 다음에 질감, 문제에서 양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피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현역 계열에 현역은 파랑색 계열이네요. 제가 하나를 안 한 게 있어요. 문제에서 잠시 좀 그림과 달라서요. B2셀과 연동해서 제목 표시했고 세로 갑축에서 값을 거꾸로를 안 했습니다. 세로 갑축 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 왜 다를까 하고 봤어요. 세로 축 선택하시고요. 세로 축에 대해서 축 옵션에 가셔서 값을 거꾸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값을 거꾸로 주단이 2000 차트 스타일, 그림 영역, 이제 현역을 보겠습니다. 현역, 약간의 푸른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글꼴 색깔을 홈에 가셔서 흰색 배경 1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에 체육인 및 테두리 가셔서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너비 값을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 2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작성된 차트와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비교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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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